자 907번 한번 보죠. This is an official notice from KGM으로부터의 공식적인 notice, 안내 발표입니다. 알려드립니다. The largest manufacturer of digital cameras in the world.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 가장 큰 회사죠. Regarding 무엇에 관해서 the rules of KGM's big world competition. 컴퓨티션이 있으니까 대회가 있나봐요. 디지털 카메라 회사에서 개최하는 대회의 룰, 규칙에 대해서 official notice를 해주겠다. 첫 번째, 그렇죠. Anyone over the age of 18 is eligible. Eligible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자격이 된다. With the exception of, 누구를 빼고? Professional photographer. 전문적인 사진사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아마추어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사진 콘테스트 하고 있고요. 거기 참가할 때 여러 가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907번 문제는 가볍게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ll photographs must be taken. 자, photograph가 2번, taken 되어야 되죠. 자, 사진과 take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using a KGM camera. 당연하죠. 이 회사가 개최하는 대회니까 자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사진은 촬영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the size of your image file. 그렇죠? 이미지 파일은 cannot exceed 100MB, 100MB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entries must be uploaded. 여기 나오네요. 업로드 돼야 된다. 그러니까 entr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참가하고 입장하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번역을 해보니까는 entry가 업로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는 출품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참가한 그 작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작 또는 출품작은 업로드를 우리 웹사이트로 2011년 7월 25일까지 돼야 된다.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까지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 필요가 있는데요. until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 그 시점이 되도록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내일까지는 숙제를 끝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의 뭔가 종결됨을 의미하는 까지예요. 그러니까 종결의 까지야. 계속의 까지가 아니라 종결의 까지라고. 알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 계속의 까지가 아니라 종결의 까지예요. 종결의 까지는 뭘 써? 전치사 until이 아니라 뭘 써? by를 써야 돼요. by를. 알겠죠? by를.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밤 12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었다. 이때는 뭘 써야 돼요? until을 써야 돼요. 근데 12시까지는 끝내놓도록 해라 할 때 뭘 써야 돼요? by를 써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계속의 까지는 until이고 종결의 까지는 by다. 알았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until을 by로 고쳐야 됩니다.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above rules. Any of the above rules. 위에 상기 규칙의 어떠한 것이라도 comply 하지 않으면. Failure to니까. 그렇죠? comply. 따르지 응하지 않으면. Entry.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의 그 출품작을 qualify, 자격을 줄 것입니다야 무효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효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qualify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앞에 DIS를 붙여서 disqualify. 그러면은 네가 101메가짜리를 업로드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웃이다. 아무리 잘 찍어도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disqualify라. 자격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disqualify. A list of winners. 그리고 수상자들의 목록이 posted on the website에 8월 15일에 게시가 될 것이고 All winning pictures. 모든 수상 작품들은 디스플레이, 전시가 될 것이다. KGM 갤러리에서 1년간 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네클리스로 결정하였다. 밑에 여러분들 이 책에 설명이 거의 없지만은 Decide하고 Resolve하고 Determine이라고 하는 비교를 해놨는데요. Decide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거고 Resolve는 마음에 정하고 결의하는 거고 Determine는 이것보다 어감이 좀 더 세져서 정한 것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강하게 하려고 결정할 때 그거를 Decision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아저씨들 보면 아버지들 아, 나는 올해 담배를 끊어야지. 그거 뭐야? New Year's Decision이야? 아니면 New Year's Resolution이야. Resolution이라고. 결심한 거. 자기가 강하게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 Determination이야. 어감이 좀 더 센 말이죠. 근데 New Year's Decision. 그건 말이 안 된다. Decide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턴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뭔가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하다가 뭘 선택하기로 했냐면은 아내가 좋아하는 목걸이를 선택하기로 했더라고요.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 지금 이 얘기가 그렇죠. 아내가 좋아하는 목걸이를 사주기로 한 건지 나름대로 아내가 맨날 지나가면서 아, 나 저 목걸이 마음에 들어. 저 목걸이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사주기로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목걸이 중에서 뭘 선택해서 뭘 하기로 했다는 얘기인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좌우지간 아내가 좋아하는 목걸이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It must be worse. 그 가치는 at least 최소 7 그쵸? 기껏해야 at least 최소 7 or 8 프랑스 아마 최소한 7이나 8 프랑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왜냐하면 for an imitation piece imitation piece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짝퉁이잖아요. 짝퉁 작품치고는 the workmanship, 그 기교와 솜씨가 very 좋았거든. 그래서 아마 7, 8 프랑스 정도는 받지 않을까. He put it in his pocket. 주머니에 넣고. 아, 그러니까 아내 거를 하나 가져간 거냐. 팔려고. 아, 7, 8 프랑스 정도는 받겠지. 그리고 when looking for a reliable looking jewel. 신뢰가 가도록 보이는 그런 보석상을 찾아갔어요. at length, 마침내 마침내 he saw one 그는 신뢰할 만한 보석상 하나를 찾아서 went in, 들어갔습니다.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가리키는 대상이 좀 달라요. 1번은 그 목걸이를 얘기하는 거고 2번은 보석상을 얘기하죠. A little ashamed of selling something so worthless. 가치가 없는 뭔가를 판다라고 하는 게 약간 ashamed.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불어를 사용하는 동네인가 봐. 그렇죠. 아까 그 화폐 단위도 프랑이라고 했던 거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터 이런 개념이죠. 선생님 he said to the dealer 그 보석상에게 I'd like you to value this piece 이 물건을 for me if you'd be so kind 당신이 친절하시다면 이렇게까지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상투적인 문구거든요. if you'd be so kind 괜찮으시면 시간 되시면 이런 얘기예요. 괜찮으시면 제 것 좀 봐주시겠어? 이런 얘기예요. 괜찮으시면 그러니까요. 되게 창피하죠. 그렇죠. 아주 값싼 모조보석 하나를 팔려간 거예요. The man took the article 그러자 그 보석상이 그 article 물품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다 목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은 2번이 달랐어요. Examine did 검토하고 Turn it over 뒤집어보고 Weight 무게 달아보고 Took up Magnifying Glass 확대경 돋보기죠. Magnifying Glass 돋보기를 가져다가 Look at it more closely 보다 자세하게 봅니다. 랜튼 was a little embarrassed 조금 창피했어요. By all this ceremony 이 모든 의식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이라고 내가 번역했지만 지금 이 보석상에 하고 있는 들어보고 재보고 뭐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 거야? 세리머니라고 표현한 거죠. 누구의 보석상들이 흔히 보석을 접하게 됐을 때 하는 그들만의 일련의 루틴이죠. 그거를 세리머니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What's about to say?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Look, I'm pretty sure 제가 확신합니다. It's got no value at all. 가치가 전혀 없죠. 라고 할 때 Jewel은 그렇죠. 보석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요? I did put it 내가 그 가격을 매기겠소 라고 하는 그 동사를 간단하게 put 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이 쉽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해됐다고 쉬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읽었지만 세리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석상의 연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put을 자기가 거꾸로 쓰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영어실력이거든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꼭 그 영어실력을 연마하도록 하세요. 12,000 내지 15,000 프랑으로 내가 한번 가격을 매겨보겠다. 모조품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I could not purchase this. 내가 이 보석을 살 수는 없습니다. Without knowing its exact provenance. provenance를 모르고는 못 산다. 이게 수능에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출제자는. 이 정도는 문맥으로 guess를 할 수 있다. 내가 좋은 거니까 사긴 사겠는데 provenance는 알고 사야 되겠다. 당신이 어디서 난 거야? 그렇죠? 이런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 912번의 정답은 그 출척 뭐라고 하면 될까? source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provenanc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아서 풀기를 기대하지 않고요. 맥락적으로 guess에서 풀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정답이 1번이 되죠. 911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내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아내 소유의 목걸이를 몰래 갖다 파는 거예요. 지금요. 정답이 1번이 되지만 내가 왜 이 문제를 냈냐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1번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왜 911번 문제를 냈냐면 허둥대면 틀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냅니다. 여기까지 다 봐야 된다. 맥락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파악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얘기죠. 정답이 차례대로 2번 1번 1번 이렇게 되겠네요. 1번 1번 1번